김민재 선수의 바이린미넨 오피셜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김민재 선수가 독일로 출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이제 이탈리아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1년 만에 나폴리를 떠나다 보니까 그동안 받고 있었던 세제 혜택들을 반환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어떤 거냐 김민재 선수의 바이린미넨 오피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이린미넨의 CEO인 드레센이 바이린미넨의 프리시즌이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재는 너무나 흥미로운 선수다. 그리고 우리는 김민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직 아무것도 발표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아마도 앞으로 김민재의 합류를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김민재 말고 여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워커라던가 케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언급할 때는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워커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민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오피셜이 뜰 거지만 워커는 현재 다른 클럽의 선수고 다른 클럽의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케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인도 현재 토트넘 소속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커나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클럽의 선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김민재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는 김민재를 좋아하고 오피셜을 며칠 안에 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CEO가 했다는 건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의 오피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주말에는 투엘 감독도 인터뷰를 했는데 투엘 감독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케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와 계약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 클럽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더 이상 김민재의 이적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언급하지는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케인과의 뉘앙스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린 위넨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플라텐버그는 김민재가 바이린 위넨으로 향하는 딜이 이미 성사가 되었다. 아마 바이린 위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 투어를 떠날 때 김민재와 함께 떠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김민재의 오피셜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린 위넨의 CEO 드레센 그리고 바이린 위넨의 감독 투엘 그리고 바이린 위넨의 공신력이 가장 높은 기자 플라텐버그 이 사람들이 김민재의 영입을 확신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피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폴리와 바이린 위넨의 협상에서 뭔가 틀어지거나 김민재의 이적이 갑자기 무산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로마노라던가 여러 이제 나폴리 쪽 기자라던가 등등등 여러 언론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이탈리아 쪽에서 그리고 나폴리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린 위넨 이적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걱정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까 플라텐버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일본 투어로 바이린 위넨이 떠날 때 과연 합류를 하느냐 못하느냐 아마 이 정도 이제 시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김민재 선수가 일본 투어를 바이린 위넨 선수단과 함께 떠나게 된다면 첫 번째 경기가 재밌게도 맨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이린 위넨은 프리시즌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약간 늦게 합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부터 투엘 감독이 선발로 내세울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첫 번째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를 나오게 된다면 맨시티의 홀란드와 맞붙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이린 위넨이 당연히 맨시티를 만나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프리시즌이기도 하지만 바이린 위넨의 특징 그리고 투엘 감독의 특징이 어떤 팀을 만나도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다 보니까 수비 라인 뒷공간을 넓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텐데 이때 홀란드가 맨시티에 있다면 홀란드가 이 뒷공간으로 계속 침투를 시도할 거거든요.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와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홀란드를 따라가는 김민재 이 두 선수의 스피드 대결 그리고 홀란드와 김민재가 뛰어들어갈 때 그 앞공간으로 맨시티가 패스를 보내준다면 뛰어들어가면서 홀란드와 김민재의 몸싸움 이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7월 27일에 펼쳐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가 기본적으로 빌드업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약간 올라가서 빌드업에 가담할 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김민재가 약간 뒤에서 홀란드와 1대1로 맞붙는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더리우트도 어쨌든 내려와서 더리우트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선수가 홀란드를 어떻게 협력 수비로 막을 것인가 이것도 매우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여기서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호흡이 꽤나 좋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번 시즌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조합을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아마 첫 번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홀란드와 김민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는 상상들을 아마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홀란드와 김민재가 만나는 저 경기가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이 되면 매우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홀란드가 그냥 침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맨시티가 이제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바이른미넨이 전방 압박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홀란드한테 한 번에 뿌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홀란드가 워낙에 이제 체격 조건도 좋고 힘도 좋다 보니까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옵션이 맨시티가 지난 시즌부터 새롭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홀란드가 볼을 받아줄 때 김민재가 홀란드 뒤에 붙어서 제공권 싸움을 해주고 그리고 홀란드가 등을 쥐고 김민재의 힘을 버텨낼 때 과연 홀란드가 김민재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김민재가 홀란드를 이겨내고 볼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냐 혹은 홀란드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등등 여러 측면에서 홀란드와 김민재의 대결이 뭐 스피드뿐만 아니라 제공권 그리고 몸싸움 그리고 등지는 플레이까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볼거리가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가 최근에는 홀란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데브라이너가 약간 올라와서 홀란드랑 투톱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브라이너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까 아마 그 자리에 포든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맨시티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다가 포든이 한 칸 올라와서 홀란드 옆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홀란드는 더리우트 포든은 김민재랑 싸우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 홀란드가 전방에서 버텨주면서 볼을 포든에게 떨어뜨려주고 이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포든과 김민재가 달려드는 이러한 형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든과 김민재의 대결도 지켜볼 만한 구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포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베르나르드 실바라던가 여러 선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홀란드 옆에 뛰는 선수와 김민재의 대결 이것도 충분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는 키미이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다음 시즌 바이린 위넨의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키미이가 약간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면 이 앞 공간에서 포든이나 홀란드가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아질 거예요 맨시티와 대결할 때 그러면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와서 홀란드나 포든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플레이할 때 얼마나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방해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오피셜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드레센은 바이린 위넨의 CEO고요 투엘은 바이린 위넨의 감독이죠 감독과 CEO가 김민재의 영입을 아마 곧 발표가 될 거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적은 걱정할 필요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재미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김민재가 언제 오피셜이 떠서 일본 투어에 선수들과 합류를 빨리 해서 과연 맨시티와의 첫 번째 경기에 나와서 홀란드랑 맞붙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팬의 입장으로는 물론 프리시즌 경기지만 홀란드와 만나는 장면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바이린 위넨의 일정을 보시면요 맨시티뿐만 아니라 뒤로 가면 리버풀과의 프리시즌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리버풀을 만나면 살라, 누네스, 각포, 조타, 디아스, 소모슬라이 등등 너무나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리버풀전도 김민재 선수가 나와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김민재 선수 오피셜이 떠서 우리가 이제 만날 선수들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